속보 독일 링스를 이겼다. 호주 레드백 129대 수출 계약 성공. 레드백, 세계시장 출사표 던지다. 안녕하세요. 호주 장갑차 도입사업 랜드사백에서 독일 라인메탈의 링스를 물리치고, 한화의 어로스페이스에 레드백이 선정되었다는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호주 현지 디오스트레일리아는 한국의 한화는 독일의 라인메탈을 제치고 5년간의 입찰 과정을 거쳐 129대의 보병전투 차량 계약을 맺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레드백은 한화의 어로스페이스가 호주 육군의 요구에 맞춰 개발한 보병전투 장갑차로 지난 5년간 독일 라인메탈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습니다. 계약 규모는 장갑차 129대 약 2조 원대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당초 300대 규모보다 대폭 축소된 규모입니다. 하지만 호주를 목표로 개발된 레드백은 무엇보다 호주에 수출을 해야 다른 국가에도 본격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한화의 오랜 노력이 마침내 이루어졌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는 수주입니다. 호주와의 방산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군과 정부도 그동안 많은 지원을 하였는데요. 2023 호주 에벌론 에어쇼의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참가하였으며 22일부터 호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2023 호주 탈리스만 세이버 연합훈련에도 마라도함과 해병대를 참가시켜 동맹과 군사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한화의 어로스페이스 관계자들은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노심초사하였는데요. 호주의 친중 정권이 들어서면서 기존에 계약된 k9 자주포 수량을 축소하였고 장갑차 도입 물량도 대폭 축소하겠다고 발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호주 육군의 시험평가에서 한화의 레드백이 더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알려져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최근 대한민국 방산 수출이 확대되면서 위기를 느낀 독일은 호주에서 생산된 장갑차 100대를 독일이 사주겠다고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호주 장갑차 사업에 레드백이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비관론도 많았습니다. 이에 한화는 이집트의 k9 생산에 들어가는 강판을 호주산 강판으로 사용하겠다는 최종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결정적인 이유는 호주 육군의 평가 결과 레드백이 독일 링스보다 성능평가에서 앞선 것이 결정적인 이유이지 싶습니다. 이는 장비를 사용할 군의 의사를 결코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레드백의 승리는 폴란드에 이은 쾌거로 대한민국 k-방산의 우수성을 세계의 방산 관계자들에게 확실히 각인시킬 것이며 향후 독일 링스 장갑차를 이긴 장갑차 레드백이란 명성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한화는 기존 k9 자주포와 천무다 현장에 이어 세계 최고의 전투 장갑차까지 생산하는 방산명가의 지위에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향후 호주 훈련기 사업에 도전하고 있는 fa50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며 5년간 s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속보는 여기까지 전해드립니다.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강대국 코리아는 달려갑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강대국 코리아는 달려갑니다.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강대국 코리아는 달려갑니다.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강대국 코리아를 위해 만드는 그날까지 강대국 은행에 감사드립니다.